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아멘 감사하시고 내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은근각정에서 주님의 사망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에 대해 축복 흥량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순서 순서마다 오늘 은혜 내려주시고 사고 없이 잘 진로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로를 하는 선생님들이나 받는 환자들에게 칼량없는 의뢰를 주시고 더욱더욱 주님을 깨달아 앞으로 이 세상 청화시키고 주님 올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 늘 은혜의 장종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비를 신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국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사는 아니다. 자금지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경하사 전경하시옵소서 전경하시옵소서 장사일 뒤 사흘간의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상을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편한 하나님을 전경하시옵소서 전경하시옵소서